비밀갱자 색깔이 달잖아 색깔이 색깔이 다르 lot 파란색이잖아 나 사실 이거 오늘 하루종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알아봐 주길 바랬는데 역시 달라 부자들만 선택할 수 있다는 색상 선택 아니에요? 맞아요 중고에요 중고에요? 대박이죠 얼마죠? 색깔 선택하면 돈 더 들어요? 이거 엄청 비싸요 한 30만원 해요 그립감이 다르구만 오늘 하루종일 환자 신단독보다 안녕하세요 언제 형이 막 가져온거야? 이것도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것도 사실 그거야 올해 작년 작년 불과 몇 개월 전이야 내과를 오기 전이야 우리 전에 피부과 의사의 피부 지금 내과 의사의 피부 전원을 들고 계신 거 같네요 알코올 간염 애니제임에 실린거야 정말 의사의 직업은 공부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유진스의 하이포이에요 유진스의 하이포 유진스의 하이포 아저씨가 제2기 cias 제4기 제2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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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기 제2기 제2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이번에 새로 구매한 비타민인데요 제가 이전에는 이걸 먹었었고 그 이전에는 제가 이걸 먹었었거든요 얼라이브가 확실히 비타민C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 여기 112.5mg 이잖아요 이건 기준으로 보면 비타민C가 45mg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걸 먹었더니 요석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는 안 먹기로 했고 그다음 먹었던 게 이건데 비타민D는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이걸로 먹기로 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하루에 2개 먹는데 제가 하루에 3개, 4개 먹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로 출려봐도 돼요? 여기가 찔린 거잖아 지금 좀 안쪽으로 여기 찔리면 제대로 못해 들어보겠죠? 저 또 제 얘기 보여주세요 선생님들이랑 해보세요 그냥 애기 애기 애기다 제 얘기인가요? 네 눌러봐요 애기 좀 알털인가요 베인인가요? 제 이름 우리 손 좀 맞는 거 같은데? 초고신가요? 초고신가요? 저... 수련중이야 나한테 벤트리 그릴 수도 있겠다 제 법 좀 가줄 수 있나요? 목을 대라 앉아있어도... 앉아있어도... 베인이 잘 모르겠어 알털인 바로 보이는데 저거 눌리는 게... 베인 당연히 콜렉스되어 있겠죠 왜요? 누워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근데... 근데... 나 모니카 알아요 슈퍼 모니카 모니카 모니카인데... 오... 얇다 와 뭐야? 모니카가 근데 무슨... 모니카가 근데 뭐예요? 형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하셨던 모니카가 팥을 넣어드네요 팥이 샌드 되어있어요 아이스크림 뭐야? 양갱 같아 양갱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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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같은 거네? 와... 오... 난 밥 조금만..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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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와... 장난 아니죠? 응 수제... 이거 직구 안 팔아요? 몰라요 이거... 다들 싸서 드세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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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맛있다 아... 멍뚱이 같은데요? 바퀴는 밖에는 여중에 오일, 누유가 조금 있어요 아 네네 가리고 계셨어요? 아니요 몰랐어요 오일, 누유가 조금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가리고 가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입고 하셔서 누유 되는 거 그것도 한번 점검 봐주세요 네네 이게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이렇게 해야 에어가 빨리 빠져요 안 그러면 한창 운행해도 에어가 안 빠지기 때문에 에어 안을 진공상태로 쫙 빨아 당긴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서 공기 라인을 내뿜는 거죠 방금 이제 크로스핏을 끝나고 왔는데 저는 사실 크로스핏을 약간 평생 좀 평생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 테니스도 해보고 골프는 안 해봤어요 테니스도 해보고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 뱃살이 빠져요 어제 제가 사실 36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크로스핏을 하니까 집에 가면 잘 건데 목마라고 당 당겨가지고 레가카페에서 조리퐁 먹고 가려고요 네 6시 동안 수단을 지셨습니까? 감사합니다 카드와 영수증 현상으로 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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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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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